esse unconscious 芝麻 정말 지금 부드러우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수비를 거의 3명 정도 속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잡지 시간 이후에 공격을 펼치는 서울산성입니다. 이호연, 이관희 쪽으로 넘겼습니다. 이관희 안쪽 파고 들었습니다. 멋진 득점. 지금 보인의 기량으로 완벽하게 수비를 따돌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관희 선수가 상대 5명을 전부 개인기량으로 따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